안녕하세요. 오늘 급량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급량 쉬어갈 때마다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매수를 권유를 드렸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급량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한 부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지금 에코프로 대장주로서 정말 크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것 이외에도 사실 지금 2차전지와 관련된 ETF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사실 이 ETF가 오픈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도 자금이 굉장히 단기간에 몰리고 있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조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금들이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정말 많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쓸모없는 기업과 진짜 쓸모있는 기업의 차이가 뭔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량 관련된 에코프로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주가 들어오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금액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뭔가 시비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뭘로 덮어버렸다고요? 바로 ETF, 신규 자금들. 신규 금액으로, 신규 돈으로 전부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이제 들어왔던 2차전지 사업한다고 막 까불었던 기업들 있잖아. 그 대도 안 한 기업들, 세력들이 이용해 먹은 그런 기업들. 50개, 100개가 넘었었잖아요. 이전에 뉴스 기사 다 나왔잖아. 그런 기업들에서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종목들 몇 개만 남더라. 오늘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의 실질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금량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ETF 자금들 들어와서 지금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런 ETF 자금, 기관, 그리고 외인들 전부 다 큰 운용사 자금들 전부 다 땡겨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야. 자, 금량도 보실까요? 전부 다 투신, 금융투자, 그리고 나머지 연기금 이쪽에서 전부 다 지금 자금 끌어땡겨 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ETF 자금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가 금량 쪽으로 꺾여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톡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수급이 계속 밀고 들어온다고. 한 번 더 상승 나온다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수급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ETF와 관련된 거. 그리고 금량의 주가 같은 부분들. 지금 사실 호재에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악재에 비슷하게 또 기사 내용을 풀더라고요. 그 내용들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내용들 나는 미리 미리 받아보고 실시간 대응하고 나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4795-0127로 문자 금량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톡방 있죠? 이게 이제 금량 주주분들께서 모여 계신 방인데 이 금량 실시간 정보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단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같이 이렇게 짜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들 잠시 볼게요. 준비된 내용. 보시면은 에코프로 질주의 2차전지 ETF 상장도 본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먼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타이거 1등 종목이 뭔지 아세요? ETF 타이거 바로 이 차이나였거든요. 중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1등이었는데 자, 이거를 제끼고 2차전지가 지금 1등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큰 자금들 있죠. 기관, 투신 아니면 자문사 자금들 큰 큼지막 큼지막한 자금들이 전부 다 2차전지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도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에 대한 지수가 빠지는 대신에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전부 다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는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많은 자금들이 코스피의 2차전지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신규 자금 들어오면 이거 한 번 더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상승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 신규 자금은 우리 지수 3,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자금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자금들이 들어오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그런데 지금 명분이 점차 쌓여가고 있잖아. 2차전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 세만금, 포항, 호스코 쪽에서는 포항 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만금 밀고 있죠. 여기에 테슬라 들어온다 얘기 한마디만 나와도 금량 또 올라갈 겁니다. 2차전지 관련한 산업단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또 나와서 또 짓는다는 내용 나오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게 지금 현 시장이라고요. 주식 시장이라고요. 2차전지에 대한 현 시장. 자 그럼 다음 내용 또 볼까요? 자 나와 있죠. 2차전지 또 신한운용에서는 소부장 ETF 최근 한 달 수익률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코스피 빠지고 있고 주가, 지수가 오히려 받쳐주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2차전지 소부장 ETF 최근 한 달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그리고 한 달간 수익률 1위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2차전지 ETF로 많은 투자를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규 자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신규 자금이 앞으로는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 이 가능성이 열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바보나 하는 짓이지.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서 여기서 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 번 상승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분명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구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금양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급등 종목을 잡는 거 좋아요. 잡아도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 삐끗하면은 놓쳐버리거든. 11만원 고점, 역사적 신고점 만들면 뭐합니까? 나는 그때까지 들고 갈 명분을 못 찾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셨던 분들, 분명히 이전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 저는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가서 파셨던 분들 몇 명이나 계실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1만원에서 나는 팔았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영상 끄셔도 좋습니다. 근데 과연 이 9만원대 넘어서 파셨던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아마 여기 7만원, 8만원 넘어가도 전부 다 파셨을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응을 하고, 여기서 대응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제 영상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일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줘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세력들의 의도고.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오랜 기간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올 자금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도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큰 흐름은 어디에 다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전부 다 수급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전부 다 남아있고 보시면은 세력들 수급, 투신, 기관계 어느 때보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더. 그 말은 뭘까요? 한 번 더 상승 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세력들의 수급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세력들 그렇게 큰 금액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팔고 나가요? 더 큰 급등이 나와야 팔고 나갈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100억을 잡았어. 이거 100억치 한 번에 팔면은 주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한 번에 티가 나요. 긴 은봉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올려야지.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해줘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 구간 아직도 안 만들었어. 왜요? 왜요? 자금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쌓여있고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100만원 넘어갔고 110만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금이 쌓여가는 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야.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나오는 내용. 자, 지금 MSCI 지수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또 겁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말이 있죠?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 있죠. 자, 물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근데 또 왜 탈락될 수 있다라고 공포감을 조성할 거야. 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패시브 자금. 정말 큽니다. 규모가 뭐 50조, 60조야. 최대한 들어오면은. 못해도 1, 2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1, 2조짜리 기업들 두 배는 더 간다는 거야. 지금 11만원인데 20만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가 이제는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공매도가 들어오긴 좀 힘들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도 들어와야 되는데 공매도 자금이 같이 끼어버리면은 순서가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는 이 수급에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의 흐름도 저는 보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단타 대응 이 금량 톱방을 들어오셔서 이 수급을 같이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상 우리는 기사 내용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사 내용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기사 내용은 언제 나온다고요? 기자님이 쓰고 그 기자님은 또다시 이 공시를 내는 위원회를 거칠 거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임직원들을 거칠 거고 그리고 임원을 거치고 CEO를 거쳐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구간을 걸쳐서 사람을 걸쳐서 나와가지고 이 공시내는 과정에도 증권사가 껴있을 거고 그리고 이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기자 안에서도 유튜브가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늦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지 마시라고 저는 여기 기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바로 MSCI 지수 편입 그렇다면은 이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라고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득적인 부분들 뒤에 연계될 수 있는 기사 내용들 알려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수급을 통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지금 세력들은 정말 큰 수급을 밀어넣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은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급등을 또 우리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지금 그 기회 저랑 함께 잡아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금량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금량으로 꼭 수익 크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어?